며칠 전에 온 공주 편집을 해드릴까요? 예! 근데 이 경공주를 전복을 스님이라고 안하고 명진 형님! 이렇게 편집을 보내요 제가 중요한 내용 몇 주절만 읽어드릴게요 예! 형님 스님과 F4 F4는 낙공주,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 팬들을 보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며 기본적인 것이겠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과 이웃, 국대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그것을 위한 것인가 실은 다른 정치를 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면서 혹시 다른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지난 세월 내가 해갔던 정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진정으로 그런 것들을 위한 행동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물습니다 만일 그런 벽벽되기에 불과한 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마치 진실된 정치의 장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제 자신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귀환이라면 돌아가지를 말아야지 그런 귀환이 아니어야 한다고 제 자신을 때리고 또 때립니다 제 평생 살아온 몸에 붙어있는 제 습은 제가 잘 알죠 제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듯이 편하게 숨을 벗겨버리고 진실의 정치로 돌아가 보냅니다 그래야 제가 돌아가고자 하는 곳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형님 스님과 편지를 통하면서 마음이 트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형님께 편지를 쓰는 동안은 이곳이 감옥인지 우주의 중심인지 잠시 착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 고통이 형님 스님의 말씀처럼 제 인생의 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형님과 늘 고통의 본관이 열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천하의 명진 스님을 형님으로 모시게 된 이 감옥행야말로 축복의 구구능들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이 편지는 봉주가 대통령되면 청단물자입니다 노원의 김영민 후보를 김영민 후보를 내세워놓고 오늘 또 홍성도 도서에서 잠 못 이루면서 조바심치고 있을 정봉주 신락하면은 가슴이 미워지죠 똑같은 BBK 사건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이 당 위원장은 변참고 정봉준 화목을 가해자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이 너무 서글프죠 이명박이란 자는 정과 14번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끝없는 거짓말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젊은 스물 몇 살 먹은 분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7분이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5,6시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숙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여짓말합니다 1분이다 2분이다 경찰이 몇 명 갔었다 이 거짓말이 다 이명박한테 배운 겁니다 국민의 안녕과 공동의 질서 그리고 정말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경찰이 민간인 사찰, 내지는 정치인 사찰 상대방 정적이 된 사찰만 눈을 뜨고 있지 이명박 정권에만 잘 보이면은 축세가 보장된 한국의 사법기관들을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엄중하게 처단해야지 됩니다 전과 13번의 대통령을 뽑았던 2007년의 대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지 됩니다 저는 노원구 잘 되길 바랍니다 노원구 지옥 사업 많이 하길 바랍니다 김영민 후보가 설사 노원구 출신이 아예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에서 사단에 대해 포부었던 40조에 달하는 예산 그리고 민간인 사찰 등 한강에 둥둥 뛰어놓고 놀고 있는 차기 둥둥성 이런 예산 전부 중에서 낙포된 지역, 견두리 지역 또 이러한 시내 중심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역에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김영민 만한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노원구 선거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8년 전에 김영민 후보가 거칠은 말로 사람 듣기에 거북도 그런 말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고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지 않습니까 이명박의 앨무선은 끝없이 거짓말하고 끝없이 거짓말하면서 비리를 비리리로 덮다 비서한테 미뤄놓은 비겁한 비비비비케이 비비비케이 이 정권에 대해서는 2월 2012년에 4월 11일 총선 제대로 해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화발소를 넘겨서 이면막을 비롯한 이면막 정권의 숙소들을 전부 다 국회 청문회로 불러내야지만이 한국사회가 올바르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살고 좀 힘들어도 정직한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적은 것을 나무라지 말아라 고루고루 갈라가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지 말아라 인간의 행불행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의식주의 웬만큼은 해결되면 그날부터는 서로 인간이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로 모여서 정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카들을 미행시키고 삼성 CJ 미행사건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낀 게 없습니까? 두산그룹의 형제간 재산 싸움은 동생이 육층 목성에서 떨어져서 죽어야지 되는 너무 많아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 태가고파서 전체 돈이 없어서 학교에 애들 과외 보낼 돈이 있어서 일가족 자살을 하는 너무 없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세상 이제 청산하고 대한민국 국가예산이면 고루고로 갈라쓰고 나라쓰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만한 노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노원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나라의 도덕과 또 본주가 돌아왔을 때 반지의 제왕의 왕의 귀한처럼 우리 앞에 엇갈리 피고 떳떳하게 환히 웃으면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김혁민 당선돼야지 됩니다.